어? 두 장을 제거한다고 호스 슬라임이라 예정된 화멸이 기다린다 엥붙 놈 처음으로 테스트 옥붙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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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정도면 리트도 잡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홀드로 만들어주마. 연금. 진짜로 금을 만드는 연금. 대단원이 없잖아. 아... 연금. εν전세일. 고개만 나와도 할만하겠는데 오 안줄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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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설치냐 고개냐 설치 심지어 강화도 되어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타... 비타도 없으면 칼질로 잡아야 되는데... 악실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격으로... 사격으로... 딜샘 거 있어야 달팽이 잡을 것 같은데... 미일친 달팽이... 사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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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für 2 숯 숯 여기 슈 고마워요 성급함 광기 윙부츠 못 참겠다 흐르르 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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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장 캐리오 데뷔 탈놀림 없나? 없어요 헝 komb enthusi 엄밀잇더 아닙 따지면 아니죠 아 배다 피까? 플라잉 헤비 스모커다 플라잉 헤비 똑같은 헤리트 두번 안나오는데 아이 제비 먹어서 제비 뿔 주네 걔 너무하네 진짜 꼬우씨인가요? 뭐지 오지? 내 방자 내 방자 내 방자 내 방자 선을 잘 골랐으면 안 죽었을텐데 선을 잘 골랐으면 안 죽었을텐데 선을 잘 골랐으면 안 죽었을텐데 갈등이 시작하면 보아줬다 힝히나 너가 하도 안와서 그누와 디타보레스같은 않지? 힝힝이색 타일런스 여자라고 스윗 힝힝이 모드인거 봐라 아크리나 디텍터가 저러고 놀았으면 싱금벙그라면서 압제 써면서 디텍터 힝힝힝힝힝 사고 담백패야겠네. 피까... 피까피까... 발돌림 떴다. 핑핑이는 디펙터가 제일 잘 잡는 대수. 대수. 발돌림 떴으니까... 각종 거리는 없는데 배단원 줘봐. 내 손모가지가 극성이다. 내 손모가 제일 잘 잡는다. 킹이 특 디펙터는 반갑다고 싱글벙글하면서 달려온 아클은 그냥 남자라서 꼽다고 달려옴 사일런트는 여다니까 서위킹 모드임 왓츠헛 증오하고 저주한 신승 한중 그 첫 턴은 취약걸려서 빨리 잡는데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가 걸리고 쥐약 빠지면 그렇게 안 죽겠네 진짜 자! 중과로는 디텍터가 빨리 하고 싶어서 아클과 사이를 빠르게 클리어하는 편이다. 그 증거로 유튜브 영상 중 디텍터 영상이 평균적으로 가장 길다. 2126 매번 보면 낙회사이를 한 번만 하는데 디텍터는 존나 함. 이펙트가 드레기니까 그렇지. 심장 컷. 아 내 펜초. 현지 칼이 중과로 연골 살린 것 같으니 대출. 예치. 489. 평화의 담베드. 오담. 단 4턴 사일런트가 공중제비 돌며 심장을 헛덕으로 만들 시간이다. 검은머리 오목누니님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완넘 미머. 검은머리 오목누니님 5천원. 검은소에 빠르게 클리어했다.